안녕하세요. 저는 트래블러너 랩입니다. 캐나다 유학의 대명사이죠. 트래블러너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대한민국 최초로 메타버스 유학 박람회를 피치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박람회에 참여해주셨습니다. 파격적인 특가 그리고 캐나다 유학에 대한 트래블러너의 다양한 프로그램 소개로 가득했는데요. 공자를 좋아하는 레브리는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에 문의가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 각 대학 담당자가 직접 해주는 입학 꿀팁. 캐나다 현지 전문가의 맞추면 1대1 상담은 많은 분들께서 정말 좋아하셨던 세션입니다. 레브리는 INFJ 인간으로서 말하는 게 조금 부끄럽고 개 중에 기가 있는 사람들 눈치 보느라 개는 박람회에서는 제대로 상담받지 못하고 훌쩍 때문에 집에 오던 때만 말할 게 중요하지만 이번 트래블러너 박람회에서는 프라이빗하게 눈치 보지도 않고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어서 너무 너무 행복했습니다. 다른 참가자분들도 이번 박람회에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트래블러너의 메타버스 유학 박람회 어떠셨나요? 난 몰랐어 박람회 인기니까 제가 온지! 레브리는 전화당용화 꿀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요것도 보고 가요! 구독도 하고 가요! 요것도 보고 가요! 구독도 하고 가요! ㅁㅁורㅁ